1. 홍채를 옆으로 비우려 팔 넘기고 원위치 2. 다리 벌려 옆구리 근육을 늘려주고 다시 원위치 3. 4. 넘겨보내는 팔은 귀 옆선을 따라 손붙을 많이 넘겨주세요 6. 옆구리 근육을 충분히 늘려주세요 7. 8. 한쪽 다리 앞으로 뻗어주고 팔 뒤로 서클 반대 다리와 뒤로 서클 앞으로 뻗은 다리 발끝은 안으로 당겨서 종아리 근육을 좀 더 늘려주세요 4. 팔을 뒤로 보내면서 편체를 숙이고 뒤로 6. 7. 8. 다음 동작 2. 팔 접어서 고정하고 골반을 좌우로 흔들어주세요 3. 옆구리 근육을 의식하면서 4. 골반을 대각선 위로 끌어올리는 느낌으로 움직여주세요 7. 좋아요 8. 2. 2. 3. 4. 5. 6. 7. 8. 다음 동작 1. 그대로 접은 팔과 골반을 서로 모아 옆구리 근육을 수축해주세요 3. 4. 내리는 팔꿈치와 골반이 서로 숙이면서 5. 6. 접은 팔꿈치가 몸 앞으로 가지 않도록 2. 3. 4. 동작을 좀 더 크게 3. 3. 좋아요 4. 5. 6. 7. 8. 다음 숙여서 1. 두 팔 옆으로 2. 3. 4. 골반을 같은 리듬으로 계속 함께 움직여주세요 6. 어깨와 뒷팔 근육과 옆구리 모두 동시에 각오시켜주세요 2. 팔꿈치는 어깨 수평을 유지시켜주세요 3. 4. 5. 6. 7. 8. 위, 옆, 위, 옆 가볍게 2분의 1 스쿼트를 앉으면서 4. 상체 근육과 상체 근육을 한 번에 써주세요 6. 그렇죠. 7. 발끝은 정면 8. 계속 2. 2. 3. 4. 5. 6. 7. 8. 1. 옆으로 틀어서 1. 업 앤 다운 2. 허리 근육을 좀 더 자극시켜줄 수 있도록 4. 동작을 좀 더 크게 5. 6. 7. 8. 다음 두 팔로 1. 업 앤 다운 2. 아래 2. 팔을 옆으로 밀어보내면서 4. 리듬감 있게 5. 6. 7. 8. 다시 반대 똑같이 1. 업 앤 다운 3. 4. 옆구리 근육을 의식하면서 5. 크게 움직여주세요 6. 7. 8. 다음 두 팔 3. 4. 5. 5. 6. 7. 8. 다음 동작 1. 팔다리를 앞 밖으로 번갈아 뻗어 보내주세요 3. 뻗이 4. 팔은 단원을 그리면서 4. 뒤로 멀리 5. 5. 6. 상체를 좀 더 옆으로 기울여서 움직여야 옆구리 근육이 더욱 자극돼요 8. 2. 2. 2. 3. 4. 5. 6. 7. 8. 빠르게 5. 5. 6. 8. 다음 동작 팔을 좋게 뻗어 손꽃을 뒤로 보내 5. 가슴부터 겨드랑이 6. 7. 칼을 충분히 이완시켜가면서 동작해주세요 7. 8. 2. 2. 3. 4. 5. 6. 7. 8. 다음은 1. 1. 팔을 머리 뒤로 덮고 펴서 2. 골반 트위스트 니키 3. 2. 8. 라운딩 오버네드 4. 5. 접은 팔꿈치가 밖으로 벌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7. 8. 2. 골반을 틀어보내는 반대 방향으로 팔을 넘겨보내주세요 3. 4. 3. 4. 5. 6. 7. 8. 다음은 빠르게 1. 3. 3. 4. 5. 6. 7. 8. 다음은 1. 1. 3. 3. 4. 5. 6. 7. 8. 다음은 계속 두 팔을 위로 들어올리면서 동그룹을 자극시켜주세요. 한쪽 다리는 뒤로 멀리 천천히 근육의 자극에 집중하면서 계속 반복해주세요. 계속 두 두 트리 포 파 십 세븐 에잇 다음은 빠르게 옆 옆 옆 3 4 옆으로 옆으로 3 4 3 2 3 4 4 2 3 4 4 2 3 4 2 2 3 4 3 2 3 4 4 4 2 3 4 5 5 5 5 7 8 1 2 3 4 5 6 7 8 그대로 스텝을 유지하면서 킥백 오버헤드 트기고 4 팔꿈치가 밖으로 벌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뒷팔 근육을 자극시켜줄 수 있도록 절도 있게 반동으로 팔을 꺾고 접으면 안 돼요. 3 네, 그렇죠. 4 5 6 7 8 1 3 4 5 6 7 8 6 10 7 7 1 9 8 8 8 9 10 10 8 8 9 9 11 꼬드팔이 밖으로 벌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유안과 수축에 집중하면서 동작을 크게 반대쪽같이 세가지 동작을 한 번 더 반복할게요. 호흡과 수축 hold 빠르게 다음은 킥백 침반으로 틀어서 뒷팔 근육의 자극을 집중해보세요 반대 방향 8번 다시 상체 숙여 사이드 발 스텝 크로스 런지 원히치 3 4 빠르게 크로스 크로스 2 발끝은 정면으로 바라봐 주세요 3 4 1 2 옆구리 근육을 충분히 늘려주면서 4 하체 근육을 동시에 자극시켜야 하기 때문에 더욱더 집중해야 해요 8 1 2 넘기면 다른 키 옆선을 따라 손끝을 멀리 뻗어 보내주세요 4 그렇죠 1 2 3 4 1 2 3 4 한 번 더 반복할게요 다음은 옆구리 근육을 늘려주면서 크로스 런지 3 2 3 4 5 6 7 8 다음은 트롯스 런지 양방향으로 1 2 3 4 1 2 2 3 4 3 4 4 1 3 4 다리 모으고 2 3 4 1 2 3 5 5 5 6 6 7 7 7 7 7 7 8 9 10 11 12 12 12 12 13 13 13 14 14 15 15 15 16 15 16 16 17 16 17 18 18 20 21 22 23 Table Side Step cut Apply Walk Come ví sequel Side Squat ilty switch Study Exercise ental Nm 3, 4, 1, 2, 3, 4, 5, 6, 7, 8 스쿼트 위키 사이드, 사이드, 펜탈이 멀리 Biden,腕으로YY, 2, 2, 3, 4, 2, 3, 4, 6, 8, 9 등이 굽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1, 2, 3, 4, 1 두 팔을 뒤로 교차에 접으면서 가볍게 발 스탭 3, 4, 5, 6, 7, 8, 9, 10 4, 5, 6, 7, 8, 10 그대로 숙고, 사선 안쪽 터치 2, 3, 4, 5, 5, 6, 7, 8, 10 한 번 더 1, 2, 3, 4, 1, 2, 3, 4, 1, 3, 4, 1, 2, 3, 4 팔자리 서로 멀리 보내줘 다음 빠르게 사이드 번갈아 잘 바꾸면서 다음 동작 뒷팔을 자극시켜가면서 그대로 숙여서 사선 터치 3 4 5 6 7 8 1 2 1 2 2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